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.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.9% 감소한 76만 1,975대로 집계됐습니다.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35만 209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생산량이 15.8% 줄었으며 기아차의 생산량 역시 32만 1,734대로 지난해보다 6.5% 감소했습니다. 또 한국GM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4만 5,939대를 생산하는 데 그친 반면 르노삼성은 지난해 3분기에 비해 7% 늘어난 3만 3,760대를 생산하며 유일하게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. 한편 신차 출고 지연 역시 심화되면서 이번 달 기준 현대차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6개월 이상, 기아 카니발은 6에서 7개월 이상 출고를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아차의 생산량은 6개월 이상,